한참을 이야기하다 잠이 들어 깨어나 보니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었다 그녀가 있던 자리 곱게 피어난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모르시 혼자 아름답게 용감하게 피어난 꽃을 보며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당신 그게 나만은 아니었구나 다시 용기를 내어 끝을 알 수 없는 길로 나도 어디인가 있을 그녀다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내딛어볼다 그녀가 있던 그의 일을 향해 두 장르가 있던 상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